나중에 다시 얘기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진짜 누나 만나러 온 거라고? 내 후회는 언제나 빨리 해도 내 후회는 앞으론 절대 혼자 안 될게 이리 와봐 다시 숨을 필요 없게 할게 내가 날 하도 많이 겪었었지 나에게 잘해줬던 그 사람은 못 있는가 봐 사랑해 넌 어떠니 이제는 지날만 하니 이제 진짜 현진이 없으면 못살겠다 눈에 진이 날 잊었단 생각에 괜히 서운해져 이제는 모든게 잘라졌지만 됐어 그럼 괜찮아 세월 흐른 뒤에 왠지 다시 한번 보고싶은 사람 나도 괜찮아 너에게는 내가 되었으면 해 나 겪었으면 해 너 그래 다리 절여서 넌 충분해 난 서준이 하나면 돼 무슨 말이야 그래 나 괜찮으니까 울지마 보고싶어 나 윤진한테 뭔데 원핀 당신이 정신이 어떻게 Ding 사줄럴 고생하긴 일상 풍는데 어제까지 만났던 것 같더라? 항상 저장일이 아니라니까 어떡하지마 예전에 우리 사귀기 전 그때도 저랑 지낼 수 없을까? 당연하다고 생각해 다시 보고싶은 그런 사람으로 정말 괴롭게 못듣는 그 지옥란던 시간을 네가 알리라 응? 네가 알리라 해 윤지나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